어제 잠깐 이야기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사무총장이기도 하시죠. 사실 뭐 이게 빨리 이런 문제일수록 빨리 사죄하고 직을 물러나거나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잠잠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억지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거짓된 해명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홍문종 사무총장이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노예 노동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60만 원도 채 안 되는 그것도 비행기차까지 다 거기서 빼니까서 실제로는 한 50만 원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받고 이제 예술가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 오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됐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홍문종 사무총장이 발을 빼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무말을 좀 해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는 족족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사실에 접했을 때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 관장 자체가 좀 유명한 나름 이름 있는 여권 인사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문제를 박물관 관장이긴 하지만 직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뭘 했을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충 그랬는데 뭐 좀 잘못 이렇게 튀어서 그렇게 된 것 아니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 책임이 없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밑에서 한 걸 아예 뭐 관심도 안 쓰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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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겨버리진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개인적으로야 홍문종 사무총장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혹시 혹여 그렇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홍문종 사무총장이 직접 사인 결재명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며 관장으로서 박물관의 일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챙기셨더라고 하네요. 홍문종 사무총장이 사실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본인이 이사장직을 맡고는 했지만 모든 권한은 박물관장에게 일임하고 지원만 해왔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관장은 아니고 이사장? 이사장? 박물관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다 밑에 애들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그냥 이제 이름만 있었던 거다. 모든 권한은 다 이제 일임하고 지원만 해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논란이 됐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과 그리고 짐바부에 출신 조각가 등 이분들의 근로계약서에요. 월급이 뭐 월급여 650달러 하루 8시간 근무 주 1일 유급 휴무 등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 근로계약서에 홍문종 사무총장의 이름에 도장이 찍혀있고 사인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모든 권한을 다 이름해왔다고 하지만 사인까지 좀 두면 전부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아 그래 사인이야 뭐.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하니까 그냥 막 했다고 쳐요.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2012년에 있었던 식대인상 식대인상 문제 때도 홍 사무총장이 직접 결정했더라고 이주 노동자들이 밝혔다는 겁니다. 아니 식대면 박값 문제잖아요. 박값. 이런 문제까지도 직접 이사장이 나서서 개입을 해서 결정할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직접 꼼꼼하게 체크를 어우 디테일하게 열심히 하신 모양이에요. 열심히 챙기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주 노동자들에 따르면 2012년 7월 아 참 무려 하루 식대가 2,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컵라면만 먹어라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 그냥 김밥집에서도 김밥이 한 줄에 2,000원 이상 넘어가고 그러지 않나요? 하루 식대 2,500원이었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서 식대인상을 요구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박물관 쪽에서 홍문종 이사장의 권한이니까 직접 요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문종 이사장하고 직접 면담을 해서 하루 식대를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로? 4,000원으로. 하루 식대 4,000원으로 먹을 게 있어요. 저희도 민중의 소리에서도 워낙 저희가 버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박봉이라서 굉장히 힘들지만 주변에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싸도 그냥 라면이나 김땡 뭐 해분 있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이런 곳에 가도 기본적으로 5,000원은 줘야지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해도 4,000원. 그것도 인상시켜줘서 4,000원으로 홍문종 이사장이 직접 면담을 해서 인상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제대로 그야말로 홍문종 이사장이 아주 꼼꼼하게 챙겨왔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박물관 쪽이 월급 650달러로 최저임금을 위반한 근로계약을 맺고도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야 진짜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것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650달러가 최소한 71만원가량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분들 거래 명세퍼를 보면 급여가 6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제 월급에다가 비행기표를 하면서 또 이렇게 떼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제로 적금을 또 들라고 해서 적금까지 아니 이걸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적금을 또 들라고 해서 월급 60여 만원 중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박물관을 통해서 12개월 만기 적금에 부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은행 업무에 서툰 이들을 위해서 대신 월급을 저축해 준 것일 뿐 돌려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강제 적금은 돈을 결국 볼모 삼아서 계속해서 노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있는 대로 법이란 법은 다 어긴 거죠. 최저임금법도 어긴 거고 강제 저축으로 또 법을 어긴 거고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직접 사인도 하시고 직접 이 노동자들과 면담까지 하면서 지켜오셨던 홍문정 사무총장께서 이제 어떤 발언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의원실 관계자는요. 박물관에서 일어난 일은 박물관장이 책임지고 했다. 해명자료 말고는 더 할 말이 없다라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뭐 글쎄 하실 말이 더 없으시겠죠. 거짓말도 이렇게 다 드러난 마당에. 아무튼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올림픽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세계적으로 스포츠 강국으로서 이름을 더 높이면 뭘 합니까. 이런 식으로 노동 인식이 저급하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떨쳐주고 계신 이 정치인들. 우리 뭐 지난해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회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괜히 그거 해주면 정규직 만들어주면 파업이나 하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저급한 노동, 천박한 노동 인식을 만방에 드넣혀준 바 있는데요. 홍문정 의원께서 또 한 번 집권 여당의 천박한 노동 인식을 또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요. 이 말도 안 되는 박물관에 무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까지 무려 4,751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해설사, 학예인력 지원 사업 등의 면목이었다고요. 아니 이 정도의 국어보조금을 받았으면 이게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4,751만 원. 이 정도의 돈을 지원받았으면 충분히 그 예술가들을 풍족하게, 풍족하기까지 아니어도 최저임금 이상의 훌쩍 넘는 돈을 보통의 노동 기준에 맞춰서 돈을 지원하고도 남습니다. 대체 이 돈, 이거 어떻게 쓰셨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